내가 최근에 그 스시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 올렸어요 그러니까 내 공격 패턴을 보면 강약약, 중강약약 뭐 보통 평일에 방콕 영상 하나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 거 비스시 영상 하나 그리고 주말에는 뭐 이게 어느 나라가 됐든 스시 영상 하나 이렇게 올렸었거든 근데 또 내가 최근에 오지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론 뭐 돌아다니느라고 또 영상을 못 올린 날도 많아서 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게 주 3개씩 밀어내도 영상이 쌓이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또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은 스시 영상이 또 여러 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분수야 영상도 그래가지고 몇 개는 그냥 폐기시키고 올렸잖아 그것처럼 이제 스시인 영상도 이렇게 몇 개가 밀려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점이 무조건 시간 순행적이지가 않아 내가 올리는 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간 순행적인데 이제 방콕 거랑 일본 거랑 한국 거 막 이렇게 번갈아 올리다 보니까 이 앞에 것들이 좀 남아있지 그래서 최근에 뭐 그 좋아진 카메라 갤럭시 23 울트라의 그 카메라를 맛본 사람들이 좀 있긴 있을 텐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폰 바꾸기 전에 찍어놓은 영상인 거지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이게 주말도 아닌데 부랴부랴 이 스시인 영상부터 녹음해서 올리려고 이 스시인이 최근 들어 만족도가 더 올라갔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일단 첫 번째로 그 다른 스시아들이 가격이 다 너무 빨리 올라와 버렸다는 거 또 두 번째로 이제 일본 여행이 풀린 덕에 이증 쇼프님이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 세 번째도 일본이 풀린 거랑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일본 스시아들을 다니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약해 보이는 국내 스시아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게 요새 다른 사람들도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캐치 테이블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예약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약이 조금 많이 밀려있던 업장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예약이 조금 수월해졌다고 하더라고 물론 이게 뭐 금전적인 경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오마카세가 약간 반짝 유행을 탔다가 유행이 조금 이제 사그라드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나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일본의 이제 그 전통의 강호라고 볼 수 있는 스시아들을 이제 쉽게 체험할 수 있게 되면서 이 한국의 여타 뭐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꿀빨고 있었던 거지 아무튼 그런 스시아들이 이제 일본 스시아들의 공세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는 와중에 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게 스시인이란 말이야 뭐 버티기는 커녕 이기지 이것만으로도 스시인의 매력이 부각되기엔 아주 충분한데 여기 이유가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최근 이제 최근이라고 말하면 이게 몇 달까지가 최근이야 아무튼 그 작년에 올렸던 스시인 영상들을 쭉 보면은 구성이 이제 거의 뭐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것처럼 그 맨날 나오던 게 계속 나왔던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지금 이 후구시락고 후라이 같은 것도 나오고 요 앞에 뭐 그 보거 사시미도 나왔었고 지금 준비하는 저 시메사바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아예 스시인에서 나온 적이 없던 츠마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뭐 돌려막기라는 표현도 썼던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진욱 시프님의 요 츠마미 레파토리가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돌려막아도 다채로워 거기다가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작년에는 이게 돌려막을 의지조차 없는 것처럼 그 나오던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구성에서 조금 단조롭다 하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과거에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렇게 나와주는 거지 그러면은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옛날에도 이거 먹으면 맛있었거든 당연히 지금 먹어도 맛있어 이 금태 이거 내가 또 위꼴하게 찍으려고 발광했지 이거 이 기름 좀 보라고 얼마나 맛있겠냐고 아 이건 진짜 밥이 있어야 돼 그 스메시 말고 그냥 그 흰쌀밥 그것만 있으면 뭐 스즈나미가 부럽지 않지 역시 밤에는 그 날것보다 익은 것들이 진짜 무서워요 내가 언제 물어봐도 항상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뭐냐 물어보면은 나는 스시 좋아한다 그러고 날로 먹는 거 좋아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밤에 이거 녹음할 때는 사실 스시가 앞에서 이렇게 뭐 왔다갔다 하고 뭐 가라앉고 백날 해봐야 저 기름 이렇게 뿜뿜 나오는 것들 있잖아 내가 어쩌다 뭐 미우 영상 같은 거 만들 때 그럴 때가 제일 위태롭지 그게 이제 새벽 2시가 넘어가면 차라리 괜찮아 그 뭐 쿠팡이츠든 배민1이든 다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뭐 한시 몇 분 이래 근데 방금 그 금태 같은 장면이 이제 눈앞에 아른거려 그러면 이제 비비정이랑 내 머가리랑 싸우는 거지 원래 비비정이지 그 마황이 들어있어 가지고 약간 식욕 감퇴 효과도 있는데 아 이놈의 머가리가 자꾸 핸드폰 어플을 자꾸 뒤지게 만든다니까 난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그 녹음 영상 하나 녹음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게 녹음하다가 갑자기 그 배달 어플 막 뒤지고 앉았고 그러다가 또 잠깐 녹음하다가 음식 오면 또 먹느라고 또 녹음도 안 하고 먹고 나면 또 뭐 유튜브 막 그 공포 이런 거 나 또 본단 말이야 그 실제 내가 씨부리는 시간은 뭐 얼마 안 되지 왜냐면 이거 영상 자체가 10분이니까 내가 아무리 뭐 중간에 좀 지우고 한다고 해봐야 20분이 안 돼요 근데 처음 딱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닫을 때까지 를 보면은 거의 한 4, 5시간씩 돼 그니까 시험기간에 그 딴짓하는 거랑 비슷해 사실 니기리 1, 2, 3번은 항상 거의 변함이 없으니까 뭐 얘기를 안 했더라도 이 쌀새우 사실 이것까지 원래 1, 2, 3, 4번이 다 거의 고정이었던 거의 변함이 없던 애들이었는데 작년에 유독 단새우가 많이 나왔잖아 쌀새우 대신에 근데 이번에 쌀새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지 그니까 구성상 반가운 요소들이 많았던 게 뭐 치마미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니기리에서도 요런 게 하나씩 나와주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해준 거지 그리고 내가 이 앞에 나와있는 그 네타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자세히 할 수가 없는 게 영상이 여러 개가 밀려있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 이때 이게 이랬나 싶은 것들이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아지가 이랬나 아니 그 다음 아지가 그랬던 건가 그런 게 있지 근데 사실 이 아지는 헷갈릴 게 없는 게 매번 맛있었거든 최근에 갔을 때 계속 아지가 맛있었어 그래서 나는 어 이때 아지 두 점 주셨을 것 같은데 싶은데 찍어놓은 게 한 점이네 근데 이게 내가 뭐 그 다음 방문에서 두 점을 먹은 건지 아니면은 저게 두 번이 나온 게 맞는데 찍은 게 하나밖에 없는 건지 그거는 또 확실치가 않다 내가 아까 그 금태짤에서는 진짜 가까스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배달 어플을 안 열어봤거든 근데 또 이렇게 익은 게 나오면은 그렇다 지금 이제 붓이 다 돼가 그러면은 이제 저건 또 가라하게잖아 그러면 메뉴도 정해졌어 치킨이야 그러면은 지금 시간에 어디가 배달이 되는지 잠깐 보고 올까? 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방금 이게 뭐 1초도 안 지났을 수 있는데 나는 꽤나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마치고 왔어 아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한 거를 물거품을 만들 수 없다 해서 참아 냈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치킨 기프티콘이 몇 개 있는데 이 기프티콘은 그 막 11시 이때까지 밖에 주문을 안 받는 것들이 있네 뭐 어떤 닭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닭 한 마리가 카카오 덕분에 살아남은 줄 알아라 그리고 이 최근에 쓰신 참치가 폼이 오져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내가 일본을 꽤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 근데 일본에서도 이게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먹고 우와 이거 쩐다 싶은 참치를 만나기가 어렵더라고 최근에 사실 참치야말로 진짜 일본 스시아랑 한국 하이엔드 그러니까 하이엔드끼리 비교했을 때 일본 하이엔드 스시아랑 한국 하이엔드 스시아에서 제일 격차가 심하게 느껴지는 게 참치여야 하는데 요새 스시인 참치랑 일본의 하이엔드 스시아들의 참치랑 별 차이가 안 느껴지다 보니까 더욱 이 스시인이 맛있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저 청어 빛깔 저 시뻘건 거 봐 거의 뭐 이건 이왓이지 정어리 마냥 살이 아주 뻘건 게 기름도 엄청난데 그 약간 씹히는 그 식감도 남아있어가지고 청어도 진짜 맛있었어 최근에 아지도 맛있는데 청어도 맛있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내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 먹으면서 내가 어 이러면은 이게 아지 두 점을 먹어야 되는 거야 청어 두 점을 먹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결국 추가 주문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리고 내가 오늘 뭐 상당 부분을 할애한 돌려막기 관점에서 보자면은 요 장국도 조만간 그 뭐 도미튀김이나 모시조개가 들어간 스위모노가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왜 채선 파 흰 부분이랑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셰프님이 요새도 내 영상을 챙겨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거의 매주 매주 꼭 보시더라고 그래서인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 가끔 이제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가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얘기하면은 그게 다음에 나올 때가 좀 있어 물론 어차피 방문해서 먹으면서도 이제 거의 소통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긴 해 셰프님이랑 그래가지고 원래도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상 때문에 거의 노이로제에 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취향을 거의 무슨 가스라이팅을 해 놓는 거지 그리고 내가 최근에 그 왜 어깨 아파서 운동 안 하다가 다시 운동하면서 또 양이 늘었는데 이거는 아직 어깨 아플 때 영상이라 그 뭐 따로 더 추가해서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디저트 같은 것도 이제 그냥 생략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양이 줄어가지고 요새 디저트 안 먹는다라는 얘기를 전 영상에서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이 새끼가 또 막 더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반대로 아 요새 내가 양이 늘어가지고 뭐 이거 이거 먹었다 했는데 또 다음 영상에 아 요새는 내가 뭐 먹는 양이 줄어가지고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이제 나는 이 찍어온 영상 그 파일명들에 다 그 시점이 써있잖아 날짜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면 된다고 끝!